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1편을 이어서 오늘은 콜롬비아의 칠용제, 지옥관정 두 번째 루베관정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향해 손을 내미셨는데, 저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터널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터널은 밑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어두워졌고, 저는 주님을 잡고 있지 않던 다른 손조차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체가 썩은 것과 같은 악취와 수백만, 수천만 영혼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주님께 애원하였습니다. 주님,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건가요? 부디 저에게 차비를 베풀어주세요. 지옥에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이 순간까지 저는 제가 지옥을 방문하러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으며, 저는 제가 벌을 받으러 온 줄 알았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제 몸은 주님 곁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인생의 종말을 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지옥의 울부짖음 속에서 저는 불에 타지 않은 나무 탁자에 눈을 돌렸습니다. 탁자 위에는 상쾌하게 보이는 맥주병이 놓여져 있었고, 병 안에는 불과 유황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어느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의 살은 불로 인해 뼈가 드러났으며, 몸 위에는 너덜너덜한 옷을 걸치고 있었어요. 그의 눈과 입과 머리는 격렬한 불로 인해 다 탔습니다. 그는 비록 눈이 없었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지배하는 것은 몸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입니다. 주님을 향해 뼈밖에 남지 않은 손을 뻗으면서,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국류를 베풀어주세요.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제 영혼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는 불타고 있습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갑자기 그 사람의 시선이 닭자위로 고정되었고, 곧 닭자위에 있는 맥주병을 잡고서 마시려고 입을 댔을 때, 불과 유황이 병에서 품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젖히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굉장한 고통과 고뇌로 맥주병을 들고서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염산으로 가득 차서 그의 목구멍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의 뱃속에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가 맥주를 마시자 곧 666이라는 숫자가 그의 이마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불이나 벌레나 그 어떤 곳으로도 파괴될 수 없는 강철판이 있었는데, 그 판 위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그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글자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판 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술에 취해서 지옥에 와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 자비를 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대전수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매우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상을 떠나기 직전의 장면들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 전 마지막 몇 분을 보여주는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스였고, 죽기 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술집에는 지옥에서 본 똑같은 탁자와 맥주병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탁자에 앉아있었고, 그의 양쪽 옆에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있었고, 친구들을 이미 취한 상태였어요. 갑자기 루이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병을 탁자에 대고 깨뜨리더니, 그 병을 가지고 그를 마구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고통에 못 이겨 바닥에 드러눕자, 그 친구는 도망하였고, 가다운 출혈로 루이스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그가 주님 없이 죽은 것입니다. 이 환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저는 지옥의 영혼들이 울부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환상이 끝나자 저는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오 주님, 이 남자가 주님을 알았나요? 그가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주님께서 슬픈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단다, 루. 그는 나를 알고 있었단다. 그는 나를 그의 구세지로 영접하였지만, 나에게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단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루이스는 더욱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오 주님, 이 지옥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부디 저에게 국류를 베풀어주세요. 그는 주님을 향해 다시 손을 뻗었지만, 불은 더욱더 격렬해졌고, 그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국류를 베풀어주세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결국 그는 하염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저희는 다른 지옥불못에 도착했었는데, 하염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저는 어떤 여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진흙으로 덮여있었고, 진흙은 구더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머리털은 불이 타서 아주 조금밖에 안 남았고, 그녀의 몸은 구더기로 가득 채워진 진흙이 덮고 있었습니다. 살을 파먹고 있는 구더기로 고통받고 있던 그녀는 주님을 보자 의부짓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부디 저에게 운청을 베풀어주세요. 저를 용서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저를 보세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구더기를 없애주세요. 이 고모는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은 슬픔과 동정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손에서 지옥에서 영혼이 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그분의 고통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눈과 입술조차 없었지만 여전히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지상에 비해 강렬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염산으로 가득 찬 조그마한 병을 들고 있었고, 그것이 향수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염산을 계속해서 몸에 뿌리면서 자신의 몸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염산을 뿌리면서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아주 비싼 향수야. 비싼 향수란 말이야. 그녀는 또한 자신이 매우 아름다운 먹거리와 팔찌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에는 큰 뱀이 칭칭 감겨져 있었고, 팔에는 12인치 약 30cm나 되는 지렁이가 살을 파먹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몸 가득히 정갈과 구더기가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실상은 이랬지만 그녀는 자신이 많은 기금석을 소유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지옥의 모든 영혼들처럼 작은 강철판을 달고 있었는데, 강철판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도적질을 해서 지옥에 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추호의 죄책감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물었어요. 막달래나야, 너는 왜 내가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느냐? 그녀는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데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저의 관심은 비싼 기금석과 향수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물건을 가질 수만 있었다면 저는 누구를 털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저는 주님의 손을 잡고 있었고, 구더기의 온갖 벌레들이 그녀의 살과 뼈를 파먹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막달래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무엇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여쭤보았어요. 주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았나요? 주님은 슬픈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단다. 이 여인은 나를 알고 있었단다. 막달래나는 주변을 신경질적으로 돌아보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당신에 대해서 얘기해 준 여인은 어디에 있나요? 그녀는 어디에 있나요? 저는 지옥에 온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지옥에 온 모든 영혼들은 지상에서의 삶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그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녀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앞뒤를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여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대답해 주셨습니다. 막달래나야, 그녀는 여기 없단다. 너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여인은 나와 함께 전국에 살고 있단다. 이 말을 듣자 그녀는 격렬히 타는 화염 속으로 몸을 던졌고 불길은 그녀의 몸을 더욱 뜨겁게 데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몸에 붙어있던 강철판은 그녀를 도둑으로 운명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사야 3장 24절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넋구니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저는 주님과 계속해서 지옥 주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저희들은 구더기와 각종 벌레들로 가득 채워진 엄청나게 큰 기둥에 도착했습니다. 기둥 주변에는 빨갛게 달궈진 서로 만들어진 미끄럼틀이 있었습니다. 기둥 위에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밝게 빛나는 정강판이 있었습니다. 정강판에는 큰 글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모든 거짓말쟁이들과 험당꾼들을 환영하노라. 미끄럼틀의 맨 아랫부분에는 유황처럼 보이는 끓어오르는 작은 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완전히 벌거벗은 어떤 사람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사람들이 내려올 때 저는 그들의 살점이 벗겨져서는 미끄럼틀에 달라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불타는 못에 빠졌을 때 그들의 혀는 부풀어 올라 터져버렸고 벌레들이 혀가 있던 곳에 자리 잡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 모든 것을 본 후에 저희는 지옥에서 지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천국과 지옥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현재의 지상보다 더 실제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지 지상에서만 이 사후의 영원한 삶 즉 주님과 영생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서 불탈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저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병함과 고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똑같은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지금까지 콜롬비아 칠형제들의 지옥 간증 두 번째 루베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